안녕하세요. 프린스의 연구소 더빙팀장 코코입니다. 오늘은 연구팀장 현우님이 직접 연구하신 상류사회 유출구루마 블루치와 더불어 천태산 연구원이 여러 차례에 거쳐 검수한 다양한 공략 및 노트들을 쉽게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출현 위치를 사무소로 설정하세요. 조사 시작 후 사무소를 떠날 때는 사무소 서비스 개인 이동수단을 통해 나가기를 선택합니다. CEO 능력, 불샤크 투하를 요청합니다. 다음과 같이 적을 제거하며 영상의 루트로 이동하세요. see ya.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선착장 조사에서 오프에서 마크2를 사용하시면 빠르게 완료할 수 있습니다. 보트에 탑승하신 뒤 아래의 대사가 나오면 보트에서 내린뒤 오프레서에 탑승합니다. 요트로 이동하세요. 에지 에크라우트 is alive! 주선실 주선실의 문을 열고 대공 방어 시스템을 비활성화 시키세요. 주선실 스냅과 방탄복을 적절히 사용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스냅과 방탄복을 적절히 사용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조사를 완료하신 뒤 새로운 세션을 찾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펜트하우스에서 탈출할 때 rpg를 활용하시면 숨은 적을 제거하기 용이해집니다.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신 뒤 빨간색 문쪽이 아닌 계단으로 이동해 적을 제거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지노를 떠날 때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방탄 구르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컨트리 클럽 조사에서 리무진을 찾은 뒤 운전사를 바로 제거하시면 빠른 시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동작의 chapter 비행기 바랍니다. 동작의 주요 그리고 종현사는 비행기 바랍니다. 잠시만 기소가 있는 공이 hemp이 납니다. 그래서 잠시만 비행기 바랍니다. 손님 명단 조사에서는 변호사 차량에 탑승하신 비스넥으로 체력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상류사회 유출에서 구르마를 이용하는 글리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해당 지점에서 다음과 같이 돌아서 이동하세요. 정비공에게 구르마를 요청합니다. 배갈피가 두 번째로 들어왔을 때 차량에서 내린 뒤 차량에 점차폭탄을 붙이고 터뜨린 뒤 리스폰하세요. 방탄 구르마에 탑승합니다. 접을 제거해서 위협을 늘리시면 됩니다. 방탄 구르마에 탑승합니다. 헬기를 AP 포스톨로 격추시킵니다. 추락 지점은 해당 위치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대한 도로를 따라 헬기를 따라가세요. 아, 이 중 하나가 전화에 탑승해주세요. arm 방탄 구르마에 탑승해주세요. 침 박진주 다리에 있는 스턴트 지점으로 가서 다리 아래로 떨어지시면 됩니다. 아래의 터널로 이동합니다. 다음과 같이 군사기지로 이동합니다. 레이저에 탑승하세요. 레이저! 보내주세요. 사무소 서비스 사무소 서비스 사무소 서비스 사무소 서비스 다음과 같이 사무소와 거리가 있는 경우 세세션으로 이동합니다. 사무소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사무소 서비스 오플에서 마크2를 요청하세요. 사무소 서비스 사무소 서비스 사무소 서비스 사무소 서비스 적대를 제거합니다. 버논을 다음과 같이 오플해서 마크투로 미세요. 정비공에게 방탄 구르마를 요청합니다. 방탄 구르마에 탑승합니다. 로우라이더를 운전하실 때는 스낵으로 체력을 관리하시면 됩니다. 정비공에게 방탄 구르마에 탑승합니다. 정비공에게 방탄 구르마를 요청합니다. 스튜디오 내부에서는 방탄 복과 스낵을 적절히 사용하세요. 스튜디오 내부에서 탑승합니다. 스튜디오 내부에서 탑승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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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측에 있는 가스 컨테이너를 넘어갑니다. 계단 아래에 생성된 적을 죽인 뒤 조니컨즈를 총으로 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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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알겠어? 너희가 좋은 축구다. 내가 말해봐, BITCH! ASS! MOTHERFUCKER! 아직 안 기분이 싫어. 카이오페리코 습격 쿨타임 시간동안에 하기 좋은 vip계약 글리치 및 공략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